너 같은 사람 많다고? 다 초기화된 사람? 아 그럼 복구 해주겠네 복구는 무조건 해주겠네 나비님 친추 하신 거 아니에요? 친추 요청 하나 왔었는데 이거 나비님 아니세요? 아니구나 이 홈키 눌러서 소셜에 가셔서 친추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시작할 때 계획 준비래? 아니면은 뭐라 그랬어? 계획이 총 6개인가? 하나 더 있냐? 홈키요? 키보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홈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E요? HOME라고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? 네 조금 당황했어요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학 야 왜 웃어 지름길인데 흐흐흐흐흐흐흐 봤냐? 내가 니가 설마 봤을거라는걸 못봤는데 멋있어 운전을 이렇게 해야되는거 아니야? 솔로간다 솔로간다 오늘 친구 요청이 하나 와있길래 아 나비님인가 보다 했는데 나비님이 아니었나 보네 누구지 그럼? 빨라 어 차 빨라 미션보니까 스토리모드에 나오는 미션이 다 똑같은데 스토리모드에 이런게 나와? 있어? 어어 이런거있다 이거 트레버 미션인데 응 비슷하다 이거 아 진짜? 응 나 글씨 하나도 안유고 있었는데 뭐 뭐라고 그런거지 아 누가 또 먼저갔다 아 누구야 먼저가서 내비게이션 끈사람 누구야 영웅심리 발동해서 내가 모든걸 캐리할거라고 마음먹어서 막 이렇게 간사람 누구야 누구야 캡틴이지? 난 알수가있다 캡틴이라는거야 농장이 어디지? 다 왔나? 다 왔나? crystals 다 eager 술랑나게 싸우고 있구나 심망나게 싸우고있구나 쏘지 타 아 어 씨X 존나 쳐맞는다 아 좀 진정좀 하고 존나 많네 너무 많은데? 난리 났는데? 안보여 아무것도 누가 내 차 부셨냐 아 보험비 나왔나 아 인터넷을 켜줘 야 너무 막 쏘지마 너 로켓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고 홈킷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? 소셜 하아 하아 일단 고치고 해야겠다 하아 렉인가? 하아 야 캡틴아 막 달려가지 말고 서로 엄호하면서 천천히 가 내가 누누이 말했지 영웅 심리가 문제라고 천천히 뭉쳐서 가 천천히 뭉쳐서 가 천천히 리콜 레디 그니까 너무 막 달려 그니까 중심을 누구로 두지? 나는 스튬나루 뒤에서 엄호를 해주는 역할로 할게 그리고 캡틴이가 속도를 조절.. 아니아니아니 캡틴이 안돼 소주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앞으로 가 그리고 소주한테 맞게 좀 서로 뭉치면서 가라고 그게 좀 날 것 같은데 네가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전진하고 같이 가라고 같이 가자 이렇게 쏘면은 달려오잖아 애들이 그치? 그냥 빡집 죽여야되 가자 잠깐만 천천히 전진해도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전진해도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전진해도 될 것 같은데 소주 주위에 붙어서 죽을까 하자 나이스 잠깐만 천천히 전진해 단 느낌 장비를 잡는 것 우리는 오는거 따자. 오는거 따자. 엄폐물 잡고 집안에 있는 애들은 다 땄나? 여기 뒤쪽으로 들어가자. 뒤쪽으로. 락을 들고. 일단 이쪽에서 무치자. 가자. 천천히. 천천히 들어가자. 내 쪽 봐. 내가 조금씩 전진할 테니까 나 엄호해줘. 일단 들어가지 말고. 이 집 안에 있는 애들부터 처리하고 가자. 집쪽으로 다들. 뛰어 뛰어 뛰어. 보이는 애들 처리하면서. 집에 애들 많다. 애들 정리하고 훔치자. 애들. 많이 정리하고 훔치자. 급한거 아니니까. 힘들다. 힘들다. 집안 보면 창문에 애들 다 있거든. 보이거든. 정면에. 정면에서. 걔네들 처리하고. 이렇게 가자고. 뭉쳐서. 뭉쳐서. 뭉치는게 가장 중요해. 뭉쳐서. 뭉치는게 가장 중요해. 뭉쳐서. 뭉치는게 가장 중요해. 뭉쳐서. 뭉치는게 가장 중요해. 근데. 사방에. 다. 저기 많다. 보면. 이것 또 계획 준비네. ㅈㄹ됐네. 뭐야 이거. 뭐야. 어떻게 된거지. 네 버그인가? 애들 다 없어졌는데? 아 이거 한 명이 운전하고 유로트럭처럼 한 명이 운전하고 나머지가 보호하면서 가는거네 아.. 좀 난 요걸 타겠어 야 유로트럭 해본 사람 없냐? 야 나 뒤에 태워줘 그러면은 캡틴 니가 운전하지마 엄호하자 이거 유로트럭 해본 사람이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? 내가볼땐 그 차 어려워 일반차랑 좀 달라 니가 이거 아냐아냐아냐 뭐 알아서 하자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넌 1종 대형이네 가자 가자 보호하자 이 탱커만 보호하면 되거든? 분명 올거란 말이야 이 탱커 피가 있는거 보니까 그냥 부딪치지않고 가는게 좋으면 탱커 피 달면은 실패하겠지? 이 탱커 피가 있는게 없네 오요 이 탱커 피가 있는게 ur 일단 뭐 쫓아오게 바퀴만 쏘면 될것같아 탱커 피가 아슬아슬한데 우리피도 아슬아슬하고 못래? 이거 오토바이 말고 차타는 것이 중요할것같아 내가 볼 때 오토바이 말고 차 타야돼 이거 오토바이 말고 차 타야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명이 유로트럭 조수석에 타고 나머지가 그냥 일반차 타고 가자 이거 타자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운전할까 니가 운전할까 어떻게 할래 소주야 내가 갈게 저 트럭 조수석에 못타나? 우리는 뒤쪽을 엄호해주면서 갈게 한 명이 트럭을 타잖아 그 앞에서 앞에 있는 애를 쏴 흠 그러면 되지 그치? 아 좋은 생각 아니냐? 흠 그래 그래 뒤에서 야 일종 대형 믿는다? 너 마이크 소리가 되게 작아진 것 같아 소주야 지금도? 아니 지금은 괜찮아 아 그거 같아 우리가 뒤쪽을 보호할테니까 그 트럭 조수석에 탄 사람이 앞에 앞에를 이렇게 길 열면서 가라고 그치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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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tizens 일단 바퀴 위주로 어우 미안 잠깐 잠승cepchutz 아 우지도 몇 발 안 남았네 뒤로 보면서 쏘니까 가다가 어디 꼴아박을 것 같거든? 뒤에 있는 건 내가 쏠게 너로 앞쪽도 봐 오케이 오케이 앞에 갈 때 내가 바퀴를 일단 쏠게 이런 애들 있잖아 지금 지나가는 애들 야 니가 아까 바퀴 터친 애들 존나 쪼처럼 와 보니까 끝에 오더라 도댐 도댐 바퀴가 없는데 존나 쪼처럼 미친 거 아니야? 헛 총 쏴야겠다 권총 쏴야겠다 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 나이스 티머 애들 쇼처럼 쏴 둬 존나 암만이다 와 다 온 것 같은데? 그치? 끝났어 나이스 끝났어 어 야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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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다행이다 브라보우! 넌 자신을 쏟아졌어? 그럼 뭐하는거야? 오니얼 탱크가 여기있어 빨리 꺼내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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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잊지마 바이 고고고고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 있길래 주워서 탄건데 야 이것도 계획 준비였어? 아우 소주 플래트넘 아우 소주 플래트넘 조직포인트라는데 뭐에 쓰는지 모르겠어 아우 your 아우 내가 아우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